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희한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보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씨가 참 멘탈이 아주 강력한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판단이라든지 가치기준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누구나 생각할 때 사건이 이제 어떤 식으로 대장동이라든지 위례신도시라든지 백형동이라든지 정자동의 호텔 이너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어 있는지는 누구든지 상상할 수가 있고 예상 가능한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하고 전혀 다른 그런 판단을 하고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현재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뿐만 아니고 소위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대단하죠. 다른 제목들을 또 다 의심받는 부분들이 많지만 검찰이 이제 다른 부분들은 뭐 이런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 제거하고 제거하고 이제 배임죄를 주로 이제 걸었네요. 그러니까 업자들하고 유착이 없었다면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몫으로 돌아가야 될 6,725억 원 정도를 업자들이 갖도록 그렇게 용인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검찰 공소장에 기록된 그런 혐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장동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시중용어로 이야기하면 통밥이 뻔한 거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편의를 공짜로 봐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혜를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이익 가운데 일부를 취하는 그런 모양으로 이번이 다 짜여진 거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게 확연하고 이제 검찰이 증거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 이제 성남시장을 넘어서 대통령까지 거의 될 뻔했으니까 뭐 거의 될 거 아닙니까 뭐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나왔던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 2권 어떻게 훔쳤나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3권 무슨 짓 했나 이거 보게 되면은 뭐 거의 98% 99%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할 수 있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 약간 실수한 거죠 그냥 조작값을 너무 낮게 잡았던 것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이제 권력을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씨가 뭐 거의 될 뻔한 거죠 뭐 거의 뭐 99% 이상 될 수 있었던 거죠 거죠 이 책들에는 뭐 낱낱이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3구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제조 생산 유통 한료량으로 움직였는지 다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양반이 이제 이번에 이제 배임죄에 걸렸는데 보시게 되면은 결론은 감짝하네요 유착을 안 했다면은 공룡 개발 형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6,725억 원 정도가 넘어갔어야 될 것을 그것을 민간업자들에게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에 성남시 산하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갔을 적정 배당이익이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 원 정도인데 그 차액인 확정이익 1,885억인가 확정이익을 제외한 4,895억 원이 이제 결국은 민간업자로 넘어가고 그 가운데 약 한 480억 정도가 이재명 측 지분이다 이게 뭐 사건에 골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사업을 추진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어떻게 구했는지 삼척동자라도 반한 거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당시 성남시 주무분서가 적정 이익을 이미 70%로 검토했고 그러니까 성남시의 주무부처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한 70% 정도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아마 내부에서 마련됐던 모양입니다 성남도시백화공사와 민간업자 간의 유착 없이 확정 이익을 제외한 모든 이익은 바로 민간업자에게 넘어간다 그런 형식의 사업 틀이 없었으면 정상적인 공모 절차가 진행됐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이익이 전체의 70%이다 뇌물을 받은 것은 확정을 이번에 못했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익을 나누어 가지려고 했던 거죠 이재명 씨가 돈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이번에 검찰 공소장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485억 이재명 첫 지분의 가장 주요 여러분들 오나가 첫근인 최척근인 정진상 씨하고 김용 씨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결사항전을 할 모양입니다 검찰에 영창청구가 있자마자 소장파 의원 또 초선 의원들을 다 이렇게 만나면서 결사항전 아마 우리나라의 정당 역사에서 수례 혐의에 관련된 그런 일들이 제법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대선 후보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방탄을 목표로 해서 한 달 만에 보궐선거를 나오고 그 보궐선거의 지역구도 석연치 않게 송영길 당대표의 가장 간단한 지역구 기반을 갖고 있는 계양시월에 그냥 거의 무혈 입성을 하고 그 선거도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선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관위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조작값 10%가 발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윤영선인가 하는 후보로부터 그 후보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에게 넘기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10%를 만진 거 아닙니까 안철수의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당대표가 돼서 모든 게 다 뭡니까 방탄을 위한 이재명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궐선거도 여러분들 입성하고 당대표도 되고 이제 마지막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동원해 가지고 다 방탄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한 분이 욕도 아깝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뭐 참 역사상 참 특이한 그런 인물인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고 그 이후에 촛불 세력들이 등장해 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선거를 그냥 만진 거 아닙니까 선거를 만져 가지고 계속 선거를 뭡니까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진다는 이야기는 우회적인 표현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부터 우리가 외관상 관찰할 수 없지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진 것 같아요 나라의 내부적인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성남시 내부에서 보고된 적정익 70%가 확정익 고정익 1830억으로 바꾸게 된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의 관련자 진술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고 성인 결제한 서류 등 물적 인적 증거를 봤을 때 이 대표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크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가장 큰 시 차원에서 프로젝트였을 거 아닙니까 그 프로젝트에서 물경 뭐죠 6725억 원이 1830억 원으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이 1830억 원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4천억이 넘는 여러분들 그거는 마이너스가 발생했는데 그걸 시장이 결제권을 갖고 있는 시장이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리적 해석은 검찰 측이나 이재명 측이 다툼이 있겠지만 법리보다도 상식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 중앙지검 관계자가 이야기를 잘하네요 현 수사팀이 산정한 배임 액수는 전체 사업이기에 대해서 민간업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각각 몇 퍼센트 이익을 가져갔는지 사업구조를 짰는지 실제 최종 개발 이익으로 얼마를 가져가는 등을 두고 계산한 것이다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이 전체의 70%라는 것은 성남시 내부 문건에 포함되어 있다 70% 여러분들의 이익이라는 것이 1830억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뭐 어떻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을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방탄을 잘할지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참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세금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과 비리 같은 부분이 만연되어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은 이제 앞으로 배임죄 여부를 두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재명 씨가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이라든지 평소에 걸어온 행복 그리고 또 민주당의 어떤 특성 같은 것을 미뤄보게 되면 계속해서 정치 쟁점화해가지고 뭐 정신사나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 사람들이 입에서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랜 수사기를 거쳐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배임죄가 영창청구가 됐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소장에서 이제 우리가 특이하게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분의 것 그분이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정진상에게 제공하기로 한 428억 정도는 이걸 이제 만일에 이재명 씨가 받았으면 그거는 이제 뇌물죄 일종의 사후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걸 아마 법률적인 용어로 부정처사 후수례 뭐 이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공소장에서 미적용이고 검찰 관계자들은 추후에 추가적인 그런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미를 듭니다 김만배가 주기로 한 428억은 이재명 영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수례 혐의를 이번에는 적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추가로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 최척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수익개발이익 가운데 428억 원을 주기로 한 약속한 내용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사실은 사실인데 이게 명확하게 이제 그런 부분을 이게 내 생각에는 돈을 약속을 한 거고 돈이 전달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수례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소장에 포함이 되지 않은 모아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씨에게 적용된 것은 배임 혐의 그리고 또 민간 사업자들에게 공모 관련 비밀 정보를 이익을 얻게 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용됐다 공직을 하는 사람들이 개발정부 이런 것을 사업 초기부터 시작해 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냥 특정 업자들에게 넘겨가지고 공모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대장동 개발사업 이 추진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지는 알 수가 없지만 시민 입장에선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계좌 추적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긴 만배로부터 428억 원을 받기로 한 의혹 관련한 부정처사 후 수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경과 사실에 428억 원 부분이 들어가 있다 다만 별도로 부정처사 후 수례 혐의를 의율하지 않았을 뿐이다 의율이라는 표현이 뭐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직접 명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종결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추가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진상 씨를 기소할 때는 그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정진상 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정진상에게 화천대유 대주지인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수익권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부분도 적용됐다 정진상에는 적용했는데 이재명의 공소장에는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됐다는 거죠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최종 결제권 자가 이재명 씨인데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유동규 거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도 이게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상실하게 다룰 수 없습니다마는 인허가를 행사하기 전에는 갑이 정진상이었고 그다음에 인허가권이 다 허락이 돼서 다음에 수금할 때는 갑이 김만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700억 원을 주기로 했다가 그다음에 428억 원 정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진상이나 김용 씨 같은 경우는 김만배 씨에게 크게 항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부정적인 돈이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돈이기 때문에 주면 참 좋은 것이고 고마운 것이죠 여기 보면 정진상과 김용 이게 우리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수금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물건을 잘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금을 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사업들은 많은 경우는 피해야 되는 거죠 정진상과 김용과 유동규는 김만배 로부터 약속을 받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 사이에 김만배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정진상 씨가 유동규 로부터 김만배가 돈을 지급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 김만배가 돈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해서 유동규에게 이 양반 김양배가 미쳤구먼 여기서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든가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면 이 같은 돈을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경선 대비 대선 대비 그런 정치자금으로 아마 사용할 요량이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든 참 머리들이 참 비상합니다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끌어야 되니까 준비를 오랫동안 한 사람 같아 준비를 여기 보시게 되면 가을이 조아님께서는 어찌 대통령을 꿈꾸었을까요 성남시장 때부터 온라인 댓글 부대에 동원했다고 합니다 준비를 미리 미리 한 것입니다 본인은 야심을 갖고 오랜 기간 동안에 착착 추진을 했고 거의 승사될 뻔했지 않습니까 저는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분석하면서 이재명 씨가 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엄청난 확률로 낮은 확률인 실수가 발생한 거지 거의 될 뻔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또 됐으면 나라가 얼마나 참 어지럽겠습니다 옴짝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이 됐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방송 중에라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덕놈들 1권 2권 3권 꼭 구매해 보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재명 사건도 그 뿌리를 캐다보면 결국은 선거 사기 문제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거를 막지 못하면 2024년 총선 결과도 여러분들 보수진영에서 원하는 결과대로 나올 수가 없고 2026년 대선은 거의 뭐죠 저 동네 사람들이 다시 권력을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보수진영 분들도 이런 걸 전혀 보지 않고 가끔 이메일 같은 걸 보내가지고 아니 전산조작이 없는 시대인데 전산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설명합니까 책 한 줄도 안 읽어보고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참 후회를 많이 할 겁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들 덕표수를 만진 거 아닙니까 덕표수를 득표수가 가장 중요한 자료지 않습니까 투표에서 득표수를 가지고 당선자하고 낙선자를 가르니까 그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덕표수를 그 득표수를 조작을 하는데 그 득표수 조작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멋진 방법이 뭡니까 전산조작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도 투입했을 걸로 보는데 몇 표를 투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착하게 이런 건 뭡니까 숫자 후보별 득표수라는 그런 선거 데이터에 착한 뭐죠 증거물이 남지 않습니까 흔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은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뭡니까 수백만 표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받았던 수백만 표를 뭡니까 순식간에 뭐죠 이재명 함께 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번에 나온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룬 도둑놈들 이권하고 도둑놈들 상권이지 않습니까 상세히 나와 있잖아요 서울에서 몇 표를 훔쳤는지 서울시의 종로구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이 사전투표 득표수를 몇 표나 지름 더 훔쳤는지 상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도둑질하고 못 산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뭐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한 걸 투표하면 까기 전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것은 중앙선거관련의 선거가 맞지 않으면 다 발표를 하니까 그 발표를 쫙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분석하게 되면 그 소위 중앙선거관련의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딱 뒤에 있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공장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조작공장을 그게 이번에 발각됐고 그 내용을 상시하게 적은 것이 뭐죠 도둑놈들 2권 3권이지 않습니까 4월 첫 주에 4.15 총선 기념특별판으로 4.15 총선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가 4권으로 나올 겁니다 원래는 지방선거를 4권 5권으로 내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4.15 총선부터 내달라고 해 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 관련된 내용을 도둑놈들 4권으로 낼 겁니다 키가 찹니다 키가 나라를 완전히 뭡니까 침탈한 거 아닙니까 6.25 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1950년 6월 25일에 발생했던 6.25 전쟁이라는 것은 외부의 적들에 의한 국가 헌정 질서를 침탈한 거고 2017년 대통령 승부대 2022년 지방선거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한 선거 사기 부정선거라는 것은 내부의 적들 특정 정당과 특정 지역과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야합해서 만들어진 내부의 적들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좌파 장기 집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고아낸 게 뭔가 아니까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겁니다 거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숫자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부정하고 나면 끝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밝혀지잖아요 숫자를 만들었으니까 숫자를 만들게 된 것은 그냥 그대로 남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뭐죠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가지고 분석한 거 아닙니다 사전특표 조작 공장을 찾아낸 거죠 전국의 선거구마다 어마어마한 작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보내가지고 공박사님 전산조작이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책 사가지고 보라 이야기해 최소한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가장 위험한 것이 고정관념하고 선입견이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노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나간 사람들이죠 이 사람 거의 될 뻔했지 않습니까 100% 될 뻔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란 말로 가지고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뭡니까 저 동네 사람들이 대실책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뭐 이 사람들도 지금 뭐 걱정 안 할 겁니다 다음 선거 가져오면은 이번엔 부정선거 밝힌 애들이 완전히 박살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적이나 적대감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걸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상대방은 2020년 대선은 자기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선거를 만드는데 뭐가 이런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가만두겠습니까 집어넣어버리겠죠 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그 사람들이 위험한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니까 여야가 아주 격렬하게 대조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제 3월 8일 날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대표가 이제 당선될 때까지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1960년생으로 부여 청량의 여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진석 씨지 않습니까 한국일보 아마 기자 출신이고 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일 겁니다 한 말씀을 하셨네요 민주당 이재명 채표 동의안에 대해서 당론 결정하지 말고 당론으로 부결 결정하지 말고 좀 양심적으로 투표해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그런 말씀 가운데 양심적으로 투표해라 이런 이야기가 쏙 기회에 들어오네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양심적으로 투표합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습니까 순진한 사람인 거죠 말씀은 잘하셨는데 그 사람은 양심이 없는 겁니다 양심이 없으니까 투표를 만지죠 그런 사람들한테 뭐 이재명 채포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키지 말고 의원 개인들에게 비밀투표를 실시해라 양심껏 좀 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보면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여당은 야당 양반들 양심적으로 체포동의안에 투표하자 양심적으로 투표하자 이 말이 뭐 귀에 쏙 들어오네요 대장동 위례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국민의 힘을 이끌고 있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게 양심적으로 투표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뭡니까 선거를 조작하고 하겠습니까 양심이 없는 겁니다 양심은 뭐 그러니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올바른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뭐 저는 참 뜬금없는 이야기인 거죠 곧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국회 윤리강연에게 따라 양심적으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저버린 21대 국회로 기록되지 않아야 됩니다 양심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없잖아요 양심이 없으면 선거를 만지겠습니까 양심이 없잖아요 양심이 없으면 뭐죠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에 다 입을 쳐닫고 있겠습니까 양심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에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심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후보로 뛰실 때는 양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글쎄 양심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뭐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말고 의원 개개인들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좀 양심껏 투표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정진석 당대표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걸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동안 여러분들 뭐죠 의안을 통과시킬 때 검수완박법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성정당 여러분들 뭐죠 선거법 고치는 거나 이런 걸 다 보게 되면 양국법 관리안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양심이 양심이 여기 보시게 되면 수십 가지 범죄의 혐의자를 보호하면서 그건 정당이 아닙니다 그냥 집단 전체가 뭐 단체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양심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정진석 씨가 이 이야기는 뭐 일견 뭐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한테 양심껏 투표하라 필요 없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벌써 이제 야당들은 심장에 여러분들 강판 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재명 구속영장에 반발한 친냐 인사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기가 부끄러운 사람들인 거죠 민주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부분들은 다 배우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선조를 사는 시민들처럼 며칠 전에 여러분 살펴봤던 것처럼 고종이 여러분들 일본에 반발했던 내정계획안에 반발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고종이 생각하는 군주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센타 여탈권과 국민의 재산권을 마음껏 유린하고 빼앗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 일본이 내정계획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제안을 하려고 하니까 반발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뭔데 법 앞에 여러분들 평등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무슨 금태 둘렀습니까 이재명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거는 정말 조선시대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야권 인사들은 이제 전쟁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 김용민 신이 뭐 벨멜 사람들이 다 나오네요 참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겁난 것은 먼 거 아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때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권력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당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무슨 높음에 이런 나라가 있는지 도대체 기가 찬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 범죄 행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거쳐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영장 청구하는 거가 어떻게 여러분들 전쟁을 선언할 수 있느냐 그런데 겁난 것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선거결과를 항상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겁난 거죠 그게 겁난 겁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한 줄도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골로 갈 수 있는 사안인데도 다들 침묵하지 않습니까 진짜 기이하고 크게 망측한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재명 사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십거리에 불과하는 거죠 선거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여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긴급 최고회의에서 발언한 것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먼저 내린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기가 찬 거죠 시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일부를 시민에게 되돌린 것이다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의연하게 맞서겠다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의 주장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 밑에서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 밑에서 수십 년간 여러분들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만일이 가상적인 이야기하고 저는 대단히 싫은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사건로 봅니다 이런 종류의 여러분들 사고방식과 이런 종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수십 년이름 지배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기가 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도 작은 목소리입니다만 전부를 다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또 소수 의견들이 있네요 박지연 씨 욕먹을 각오로 호소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최표 동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죠 사람들은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틀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은 당론으로 아마 이재명 최표 동의안 부결을 할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여론을 좀 걱정해가지고 다음 총선을 대비해가지고 뭐 좀 조심하지 않겠냐 뭘 조심합니까 막판에 여론조작에 선거 결과 만들면 되는데 조심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니 전산장비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결과 만들면 되는데 뭘 조심합니까 조심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 보고 이런 데 이렇게 여러분들 강하게 대처하는 이재명과 민주당 인사들의 이면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까 이런 점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권을 뺏겼지만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을 한 달 만에 실시됐던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는 뭐죠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약간 세워주는 수준 정도의 조심스러운 눈치 보는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총선 때도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죠 정권이 바뀌었지만 2026년 대선에서는 화끈하게 조작을 하겠죠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일어나는 사건만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재명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이야기죠 이런 민주당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야기죠 그런 점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가능할 건데 그거를 주목하지 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뭐죠 그냥 주목하게 되면 또 백전 백패를 당하는 겁니다 백전 백패가 끔찍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거니까 자식들이 노예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든 선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선거를 원하는 결과는 자신들이 세운 선거 승리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선거구별로 뭡니까 모든 뭐죠 후보의 득표수를 다 표를 이동시켜가 본인이 원하는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뻥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과장한 것도 아니고 제가 과장하게 생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책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선거 후보의 득표수를 어떤 식으로 조작하는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감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나라를 구할 수 있고 그거를 볼 수 있어야 자식들한테 노예화된 국가를 물려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당론으로 분명히 채택합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뭘 까라면 까는 거지 다 뭡니까 당론으로 채택해가지고 일사불란함을 보여주겠죠 이틀 전에 실시됐던 그런 설문조사에 많은 분위를 응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죠 71%가 이재명 체표 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이 시민들이 현명한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훤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시민들이 이런 뭐죠 보시게 되면 1만 7천 명 정도 투표를 했으니까 이틀 전에는 대개 한 천 명 수준이었죠 1만 7천 명 투표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체표 동의안 이탈표 우려로 고심 의원 자율에 맡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할 것 같습니까 1만 7천 명 가운데 71%가 그 사람들 그냥 당론으로 체포 동의안 부결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당론으로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라는 것은 가봐야 알겠지만 미래일이니까 많은 시민들은 1만 7천 명 가운데 여러분 71%라는 이야기는 100만 명이 여러분들 같은 설문조사 하더라도 71% 내에 오차범위 내에 한결이 나오겠죠 거의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뭐라고 보는 겁니까 그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 당연하게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끝까지 보호합시다 그래서 당론으로 우리의 기계와 결벽함을 보여줍시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모두 부결 당론을 채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박지연 씨가 지금은 그만뒀죠 그만뒀지만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위원장인 윤호중 씨가 공동위원장이었을 겁니다 이런 바람은 그래도 좀 순수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민들이 똑똑합니다 왜 하나 개가 똥을 끊지 뭐가 어떻게 단체 행동을 끊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이게 정호원님 말씀에 이게 여러분들 설문조사 하단에 기록된 건데 정호원 씨 말씀은 이겁니다 그 사람들 항상 단체 행동을 통해 가지고 힘을 보여준 사람인데 이 중태에 대한 이재명 채표 동의안에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또 뜨는 해님은 여태까지 해온 짓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뭘 물어보십니까 뻔한 걸 지금까지 해왔던 거 꼭 봤던 방식대로 그냥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에 물론 김은경님같이 당론이라면 후폭풍이 있을지 모르니 겁이나 차마 당론으로 못할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겁을 안 낼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면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일어난지 한번 살펴보니까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접수하면 우선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채표 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되고 채표 동의 요구서는 대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에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되고 국회는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서 무기명 표결에 붙이게 된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일정을 잡게 되지만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신문 없이 기각된다 국회의원 자리가 좋기는 좋네요 이렇게 해서 다 국회의원들 환자를 해먹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냥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하면 영장은 신문도 없이 기각이 되는 겁니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체포 동의안 국회 접수 본회의 보고 체포 동의안 포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가결되면 재적의원 가반수 출석 재석의원 가반수 찬석 그러면 이제 법원 영장실질이 없다가 이루어지지만 지금 다수당을 16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시민들이 참 현명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짓을 보게 되면 절대 의원 개인에게 맡겨 가지고 반란표가 나오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보면 박홍건 원내대표 이야기나 강서구 의뢰 진성준 민주당 수석 부대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적당한 모양새를 만들어 가지고 당론으로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추진할 그런 모양새를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야합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권력의 미움도 받지 않아야 되지만 정치권력의 지나치가 가까이 가게 되면 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김승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라는 사람이 아마 사체를 가지고 돈을 급속히 모았던 분입니다 사체를 해서 모았던 아니면 다른 것을 해서 모았던 간에 재산이라는 것은 피와 같은 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귀한 것이죠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가들은 뭐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진행되는 걸 보게 되면 대북 송금 관련해서 또 이재명 당대표가 앞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이게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유동규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김승태 씨가 몰리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형님 아우회가 좋은 시절에는 형님 아우회에서 좋고 좋지만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 가지고 상대방이 완전히 뭡니까 뱃속을 보이는 그런 좀 저열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꼭대기가 그냥 도는 거죠 유동규가 그렇게 꼭대기가 돈 거 아닙니까 의리나 신의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뭡니까 그런 거 없더라 이야기한 겁니까 김승태의 이름도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그렇게 느끼는 모양입니다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김승태 씨 이야기입니다 검찰 여러분들 조사에서 대북 송금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전 부시장에 대해서 버럭 왜 형 입장만 생각하십니까 검찰 대질신문에서 고성을 질렀고 이화영은 대질 중단을 요청한 뒤에 조세 서명도 안 했다 다 각기 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 북한에서 온 사람이고 이 사람이 넉살좋게 생긴 사람이 경기도 평화부시장에 했던 이화영 이재명 씨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물주인 쌍방울그룹의 전 회장이자 김승태 씨입니다 이건 아태 무슨 협회 회장인 모양입니다 좋은 시간이었죠 검찰이 아마 다자 대질신문을 했는 모양입니다 김승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2019년 이재명 방북 비용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 대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800만 외에도 더 돈이 되어졌을 겁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김승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자신에게 먼저 대북사업을 제안했으며 대북송금 과정 역시 그가 알고 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의 김승태 전 회장은 정치적인 끈을 잡으면 대북사업에서 크게 돈을 남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800만 원 900만 원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제기를 한 거죠 사업도 본인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안한 거죠 그러나 이날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러한 김승태 전 회장의 진술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승태 전 회장과 쌍방울그룹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을 불러서 사자 대질신문을 실시했다고 한다 여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다 포함이 된다 대질신문을 이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자체적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하려 북한에 돈을 끊는 것이란 취지로 진술하자 김승태 전 쌍방울 회장이 가족과 친인적 회사 관계자들이 이미 10명 넘게 구속됐다 회사도 망하게 생겼다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가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게 되면 자식도 여러분들 뭐죠 저버릴 정도로 자기 사업에 대한 애착이 강하죠 김승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사체를 해가지고 바닥부터 이런 돈을 모았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겠습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이제 제도권 기업에 진입하게 된 겁니다 쌍방울그룹을 인수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이 망하게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승태 전 회장은 그냥 불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규와 마찬가지로 사업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친인척들이 재경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캄보디아에서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다가 이제 이번에 들어와서 다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럼 재경본부장은 자금 흐름을 큰히 알 거 아닙니까 무슨 매재인가 처재인가 하던데 김승태 전 회장은 왜 형 입장만 생각하느냐 우리 입장도 생각해달라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 등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시절 끝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도 아니고 다 아리스토텔레스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이익의 친구지 않습니까 이익이 끝나게 되면 그 친구 관계도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었던 것은 원래 친구가 아니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익의 친구였지 그냥 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이 끝나게 되면 모두 다 불게 되고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죠 김승태 쌍방울그룹 회장은 정치적인 그런 연출을 대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항상 머리가 투자 대비 얼마를 벌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머릿속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본인의 속내를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통상적인 그런 사업가들이라는 것은 100 투자해가지고 뭐죠 10만 벌 수 있으면 투자 수익률이 얼마니까 돈을 넣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북사업은 참 위험한 사업인데 개성공단이나 이런 데 돈 넣어가지고 떡힌 사람들 그런 거 보고 배웠어야 되는데 본인이 젊고 더 빨리 성장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좋지 못한 길을 선택을 한 거죠 외형 입장만 생각하느냐 우리 입장도 생각해 달라 다 불게 돼 있는 겁니다 얼마나 파렴치하게 느꼈겠습니까 엊그제까지 술 마시고 뭡니까 형 아우 동생 했는데 눈앞에서 이렇게 안색 하나 바뀌지 않고 뭐죠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조 추진한 거지 경기도하고 여느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가 찬 거지 않습니까 관련이 없기는 뭐가 관련이 없겠습니까 이날 대진신문에 참석한 박용정 부회장과 안부수 회장 역시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알렸다 그러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를 부인하며 대진신문 중단을 요청하고 신문조서에도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구해야 되니까 지금 쌍방울 그룹이 엉망진창일 겁니다 그리고 뭐 사업은 또 다 자기 돈으로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대출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출도 또 다 여러분들 중단이 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속이 타는 거죠 대질신문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사의 전화통화 여부를 놓고도 엇갈린 진술이 나온 것을 알려졌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일린 한국 내 기업 강담회 장소에 의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통화를 하다가 자신을 바꿔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걸 다 이제 부인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보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네요 이재명 플러스 정진상 김용 이화영 이 세 사람 정도는 이제 끝까지 아마 입을 다물 모양입니다 참 다른 사람 이야기지만 이게 참 가슴에 와닿네요 회사 망하게 생겼다 우리 생각도 좀 해줘야지 어떻게 당신 생각만 할 수 있냐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이 이런 정치적 연출을 이용해 가지고 대북사업에서 한몫 챙기려고 했던 건 아주 잘못된 판단이네요 북한과 사업회가 이런 돈 챙긴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 사업가들도 딸고 다른 사람들이고 또 사채시장에서 이렇게 부를 축적해 한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내공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을 설득해 가지고 대북사업에 끌어들인 걸 보면 이화영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어쨌든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이 내용을 보니까 대북사업비 500만 달러 이화영이 먼저 김성태의 대납을 제안했다 김성태 수백억 돈 세탁 로비 의혹 검찰 300억의 사용처를 지금 추적하고 있다 김성태 대북손금 책과 화장품 케이스의 달러를 숨겨서 내보냈다 김성태 금고직이 회장 매재네요 매재 매재니까 여동생 남편이며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구속됐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이 심하겠죠 재무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친인척들이 자기 때문에 다 잡혀들어가게 생겼으니까 김성태 씨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겠습니까 유동규 씨가 김문기 씨 죽음을 보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본인이 결정적으로 심경변화가 이렇게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성태 씨도 학을 뗐을 겁니다 사체시장의 여러분들 뛰어다니면서 수많은 인간 군상들 봤지만 정치하는 인간들이 자기 눈앞에서 형아우하다가 갑자기 시침일 때고 뭡니까 내가 이재명 경기지사 전화 받은 적도 없고 연결해 준 적도 없고 북한 측하고 이재명 방부 비용을 떼달라고 했던 대납해달라고 했던 것도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가 찼습니까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고 자 여러분 이 협조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정성호 사선의원입니다 양주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생생한 회유 내용을 보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더 상시한 내용이 나왔네요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당신이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정진상을 여러분들 적견한 장소에서 이 정성호 의원이 1962년생이고 서울법대를 나왔고 검찰 출신일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법기술자들이 대한민국을 얼만큼 타락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검찰이 신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구속수감적인 정진상 정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접견해 진술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62년생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망칭된 서울법대 출신들이 혁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거죠 여기도 서울법대 저기도 서울법대 아래도 서울법대 위도 서울법대 자도 서울법대 루도 서울법대인 거지 좋은 머리들 갖고 참 자식들이 고생한 길로 다들 최근 피의자의 최근으로 알려진 모 국회의원이 구속수감 중인 정진상 김용과 접견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해서 이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한 바가 있다 이렇게 공소장이 적혀 있는 겁니다 검찰은 정승우 의원이 접견 당시에 정진상 정실장들에게 책임을 좀 분담하게 하고 정진상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또한 정진상은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법기술자들이니까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머리가 좋을 거고 사법고시를 통과했으니까 머리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검찰을 했었고 변호사를 생활했기 때문에 이 조언을 법률 조언을 하는 겁니다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검찰은 이런 정승우 의원의 발언이 진술을 회유하고 사건의 실제를 은폐 왜곡하도록 종룡한 정황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을 판단하고 영장 청구 사유로 고려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승우 의원이 궁금해가지고 대외적인 지명도 같은 건 별로 높지 않은 부진이기 때문에 1962년생이고 사선 의원이고 민변 출신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지역구를 갖고 있고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치렀나 2020년 4.15 총선 정승우 의원 같으면 지역구가 탄탄하기 때문에 굳이 사전투표 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정승우 의원의 선거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주 전형적인 뭐죠 사전투표 득표수로 이동시킨 거죠 미래통합당의 안기영 후보의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빼앗아가지고 정승우와 함께 넘긴 겁니다 좌우대칭이죠 11개 동에서 모두 정승우는 차이값이 풀렀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미래통합당은 차이값이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2분의 1의 11승 2분의 1의 11승 곱하기를 하게 되면 2분의 1의 22승의 확률이 2020년 4.15 총선 양주시에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게 양주 1동은 특별히 조작을 많이 했네요 미래통합당의 안기영 후보야 되어서 마이너스 23.1%를 빼앗아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용해가 정승우와 함께 그대로 옮긴 겁니다 플러스 23.1%가 나온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한쪽에서는 빼앗고 한쪽에서는 더해준 겁니다 총 득표수는 변함이 없는 거죠 이거는 거의 100%, 1000%, 10,000%, 1억% 조작인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안기영은 최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3% 정상적인 투표하면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차가 0에서 3% 나와야 된다 엄청난 숫자가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3,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3 이 최소치하고 여러분 최대치를 보게 되면 대략 어떻게 여러분 주산할 수가 있는 거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양주시 선거구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최소 여러분들 14%에서 최대 46%까지만 득표수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조작을 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아무것도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숫자를 만져놓으니까 숫자가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숫자가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다 국회의원 배치를 정승호 의원은 4선이니까 아마 3선 정도 했으면 양주시의 단단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한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필요가 없었지만 전산조작의 특징이란 것은 무차별적인 조작을 하는 거죠 정승호 의원 봐주는 게 아니고 다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만져 오니까 그 선거 사물을 담당한 사람들이 일체의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변호해봐야 나중에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되니까 실물 위조 투입한 거는 투표 우리 투입 안 했다 배추잎 사전투표지 위에서 넣지니까 아래에서 나오고 배추잎도 나오고 양파도 나오고 쓰레기도 나오고 이게 다 쓰레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선관위 발표 득표수가 다 쓰레기라는 겁니다 쓰레기 쓰레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른 겁니다 국민들한테 쓰레기를 여러분들 보여준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냥 뭐죠 너희들은 돼지 개 여러분들 뭡니까 오징어 넙치 여러분들 뭐죠 우럭 참치 도다리 방어니까 너희들은 문예하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발표해도 뭡니까 강개나이다 이야기한 거지 국민들 쓰레기를 보지 않고서는 이런 쓰레기 자료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쓰레기 자료입니다 쓰레기 자료 이런 쓰레기 자료를 뭡니까 국민들한테 발표한 겁니다 뭐라고 진짜처럼 너희들이 쓰레기들이 던진 쓰레기 표를 이렇게 쓰레기처럼 발표를 해 준 겁니다 국민들 아무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쓰레기 자료를 보고 뭡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의 입을 쳐 닫고 있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을 보이겠습니까 정신나간 인간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나라가 망한 겁니다 도다리 참치 헤리티 님이 웃으셨는데 제가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고기를 좀 능하죠 칼치 오징어 도다리 꼴뚜기 숭어 고등어 이거 뭐죠 이게 뭐 선거입니까 정승호 씨 하는 이게 선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런 표를 도덕질하여 이쪽 표를 옮긴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규칙성이 그대로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어딘 겁니까 중앙선거관리내와 발표한 후보별 득표 숫자를 빼기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승호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미래통합당의 안기영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중앙선거관리내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와 다 조작된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특정인을 쿡 찍어서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정승호 의원이 머리도 좋아가지고 설법대를 나오고 민변 출신에다가 검찰 출신으로서 변호사도 날렸으니까 국회의원 됐을 거 아닙니까 사선 의원이고 1962년생이고 그래서 내가 특히 설법대를 나왔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망치는데 설법대들이 1등 공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선거 데이터가 어떤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모든 걸 다 조작하지 않습니까 실방송도 조작하고 좋아요도 조작하고 사진투표 조작하고 당대표도 조작하고 조작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론조사 조작하고 국민이 지금 노예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무사하겠습니까 내가 윤 대통령을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윤 대통령을 아끼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하고 동감이에요 동감 정신들 차리지 못하면 감옥 갑니다 감옥 예약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평범한 악이 아닙니다 악질 중에서도 엄청난 악질입니다 엄청난 악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대한민국의 흔정질수를 무너뜨리는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더 열받으면 또 뭐 그거 하니까 정성호 접견 내용 유출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라인을 공수철에 고발하겠다 62년생이면 좀 젊어야 되는데 정치를 하면 이렇게 다 좀 칙칙하게 보이네요 서울법대 나오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수학증서를 얼마나 잘 풀었겠습니까 아유 당신들 참 자식들이 이렇게 자식들도 다 살아야 되는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신명계 좌장이자 변호사 출신인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적근 2명을 접견하면서 이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를 만들라 항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사안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자에 대한 접견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이 확인됐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 문제라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후보가 받은 특표수를 국민이 결정한 것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한 겁니다 자기들이 누굽니까 선거 사기범 더하기 전산조작범입니다 선거 사기범들은 누굽니까 어떻게 민주당 후보들만 전국선거구에서 모두 다 표를 공짜로 그냥 먹어치우죠 어떻게 미래통합당과 자유한국당과 국힘당 여름 후보들은 다 표를 도독질 당합니까 선거 사기범이 누군지 아시겠죠 득표수 누가 발표합니까 대한민국 선거 사물을 누가 담당 합니까 선거 여러분들 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세금 받아서 먹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선거 사물은 독점적인 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렇게들 다 도독질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인간들이 저렇게 사는지 웃음밖에 안 나오네 여기 나오네요 서 와이제이 님은 주자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왜 선거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에 당할 때 이제 깨우치겠죠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세상은 뭐 급속히 바뀌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바뀌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에 챗봇 같은 경우 대화형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모아가지고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는지를 아마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 되면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원 임용교사에서 아주 뭐죠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됐던 서울교대 부산교대에게 몰락하는 거 아닙니까 세월은 흐르고 모든 건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안일함이라든지 경고함이라는 것은 자만심이라든지 참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바뀝니다 대한민국의 운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1945년 이후에 자유진영에 편입을 해가지고 참 그동안 우리의 능력보다 가분할 정도로 이렇게 성취를 했는데 다 세상의 그런 성취도 다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한 기사가 교대 간다 하면 뜯어 말릴 겁니다 기피지급으로 전락한 교사 교대 80% 미달 자퇴생은 사상 최대 올해 대입 정시 교대 13곳 가운데서 11곳이 미달 자퇴생은 10년 전부 다 20% 늘어 직업을 선택하는 거라 이런 모든 것이 미래에 대한 전망하고 여러분들 일치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안 낳으니까 한국에서 교사 직업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선호도가 줄어든 거죠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사가 기피지급으로 전락하면서 전국의 교대들이 함께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교대 자퇴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데 이어서 계속 이제 기록을 갱신해 나가겠죠 이게 세상사입니다 정치는 뭐죠 한치 앞도 진도하지 못하지만 시장은 격렬하게 뭡니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냥 정신몬철이고 옛날 생각이나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십이 갓 이름들 넘어섰을 때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전환을 해가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걸 빼지게 느끼는 거죠 스마트폰이 도입됐을 때 지식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강연시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그대로 막 다 격음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남은 거죠 유튜브나 이런 소위 영상이 지배하는 시대에 활자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그대로 본 거지 않습니까 한 20년 안에 이러난 그런 대격변기가 얼마나 많은 직업들을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직업들을 부상하는지를 본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이후에 최대의 발명품으로 여러분들 오피는 챗봇이 지금 앞으로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간접 비용을 줄이고 사회를 역동적으로 만들고 해고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고 이렇게 안 하면 그냥 그 나라는 골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정치인들 가운데 유리사 변호사 준대인들의 거의 다수를 찾아와 있지만 변호사 출신이라는 것이 다친 세계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열린 세계거든요 마켓은 급속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급속하게 적응하는 자는 여러분 살아남지 못한다면 계속 죽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변호사 출신들이 굉장히 약하죠 왜 딱 이런 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테두리를 가지고 뭡니까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라도 뭐죠 예 교대 안 가죠 뻔히 보이는데 미래가 그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 가지고 적응하는 겁니다 13곳의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2.0 대 1 최근 5내 가장 낮았다 더 낮아지겠죠 앞으로 지난해 전국 11개 교육대학 재학생 수는 1만 5,091명으로 10년 전보다 19.7% 줄었다 아직 젊으니까 빨리 전환한 게 더 낫죠 구체적인 것을 배워 나와야 되죠 구체적인 것을 교대 중도 탈락자 숫자도 2021년 426명으로 5년 만에 4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기업가인 거죠 큰 기업을 운영한 사람들은 큰 기업을 운영하지만 개인이 보면 다 1인 기업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다음에 지급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교대의 인기 하락은 학력 인구 감소로 인용 문턱이 계속 높아지기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더 낫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기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의 여러분들 정치적인 구조나 이런 구조를 보게 사회 구조를 보게 되면 한국은 더 이상 뭐죠 역동성을 회복하기에는 아주 쉽지가 않은 나라가 돼 가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더 여러분 심한 것은 오늘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인공지능 분야에서 석학이 한 이야기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스튜트 러셀 류시 퍼클리데 교수가 한 내용을 여러분들 인터뷰 가운데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ai 시대에 대비하려면 우리는 거의 모든 교육시스템과 경제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서 러셀 교수는 농업에 기계하는 98%에 단하던 농업인구를 40%에 줄여 엄청난 실업을 만들어냈습니다 ai 혁명은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지도 모릅니다 인터넷 이외의 최대의 뭐죠 기술적 성과인 거죠 ai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프로그래밍이나 창작의 영역까지 담당할 수 있을까요 ai가 왜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챗 gbt는 이미 90%의 개발자보다도 소프트웨어를 더 잘 만듭니다 ai 기술의 특징은 어떤 것이든 금방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연기관에 맞 개발된 1880대 마리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연기관은 최대 시속의 6키로에서 10키로를 갈 때마다 한 번씩 고장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느라고 생각이 될까요 미국에 있던 말 80만 마리 가운데 78마리가 트럭으로 대퇴됐습니다 먹이를 주고 축사를 지을 경제적 가치가 사라진 다음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농업을 기계화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8%라는 농업인구는 40%로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난 시럽이 발생했고 사람들은 일거리가 있는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제가 40살에 공병호 연구소를 만들고 삭풍이 몰아치는 황야로 나와 가지고 한 20년 뭐죠 봉급 없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 좀 시간이 있어서 20년을 되돌아보게 되면 스마트폰의 이름 등장 유튜브의 등장 이런 기술적인 변혁이 강연시장이나 책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을 본인 스스로 깊이 깨우쳤죠 그 와중에 어쨌든 아이들 교육을 마치고 그냥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배가 된 겁니다 지금 세대를 보게 되면 제가 겪었던 그런 날들을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느냐 그런 변화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들 그냥 적응 못하면 그냥 망하지 않습니까 누구 봐주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를 훨씬 더 개방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조세 부담도 줄이고 준조세 부담도 줄이고 간접비용도 줄이고 역동적으로 모든 것이 뭐죠 새로운 그런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환경을 못 만들면 한국은 이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일본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라앉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 뭐 텀만 나면 무슨 기관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청 만들고 무슨 부 만들고 그걸 위해가 또 많은 재원을 끌어대야 되니까 많은 조세 준조시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또 원가 코스트가 높아질 것이고 그럼 공장이 이동될 것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율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참 상상적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발상을 하고 세상 변화에 맞춰서 뭡니까 사회의 틀 같은 경우를 계속적으로 개방적인 그런 틀로 만들 수가 없으면 그냥 대한민국 한때 잘 먹고 잘 살았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선거까지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공무원 수 늘리고 교원 수 늘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나온 게 참 기적이죠 여러분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나라 전체가 그렇게 하고 웬만한 뭡니까 수익자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수익자 부담시키고 간접 비용 줄이고 공적 영역을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학교들도 있죠 경쟁체제가 도입이 돼야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 들어가면 교사가 영원한 교사가 되고 어떻게 유럽들이 이렇게 이런 체제 뭡니까 내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교육 예산에 투입하는데 영어 하나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아이들 하나 만들어서 내보낼 수 없으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그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자식을 키우게 해서 부모들이 또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이렇게 가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그냥 외관만 보고 그냥 하는 신용만 그냥 폼만 잡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